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들 요새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영끌 하자는 이제 주장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그 부분도 일정 맞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수정 보완을 해서 예전에 제 스탠스는 뭐냐면 가장 좋은 투자는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투자 우리 보일 때 가장 좋은 투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는 내 돈이 안 들어간 투자 아 무피 무피예요 내 돈이 안 들어간 투자가 최고예요 최고 돈이 없었다는 투자가 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내 돈이 안 들어가는 아주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실제 사례를 비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 재테크 하기에는 소액 얼마 하냐면 1억 3천에서 4천 정도 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대표님은 제가 가진 예산안에서 소액으로 투자는 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평가된 지역의 저렴한 분양권 그 다음에 당첨 환율 높은 청약에 신청하기 경기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하기 월세 소득으로 해서 했는데 강조하시는 상황이죠 평소에 네 맞아요 그 당시에 근데 왜냐하면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1억 3천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2018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9억이었던 거예요 평균 일반적인 아파트가 괜찮은 게 9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끌을 하면은 뭐 한 7억 정도 그죠 7억 정도 한 8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어떻게든 뭐 맞춰서 했겠죠 그럼 이제 그때 9억에 샀던 아파트들이 지금 얼마냐고 보면 한 12억 정도 해요 13억 그러니까 4억 정도 오르는 거예요 4억 정도 그때 이제 샀으면 영끌을 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만약에 7억을 대출 받지 않습니까 7억을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한 4%만 잡아도 2800이잖아요 그게 6년이면은 3,010만 잡아도 1억 8천이에요 2억이에요 2억 그러니까 4억을 벌어도 2억으로 나간다 대출로 까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 수익은 2억인 거예요 2억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제시했던 건 뭐냐면 요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다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제 첫 투자가 뭐였냐면은 우리 스칸셀 오피스 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야간에 가서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거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게 계약금 10%랑 이게 1억 6천짜리인 거예요 근데 계약금 10%랑 중도금이 한 번 더 있어서 20%를 낸 거예요 3,200만 원 아 그래서 20%구나 네 그래서 분양권 그래서 이거는 현재 월세로 받고 계신 거예요 현재 근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일반 사업자로 해서 월세로 받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김포 힐스 리버시티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3억 7천이었을 거예요 3억 7천인데 피가 2,500이었나 보다 2천 한 2천 아니 피가 한 3천만 원 정도 준 거예요 그래서 6,500이 들어간 거예요 6,500 6,500이 됐는데 이따 제가 이거 보여드릴 건데 한번 그 요거부터 볼까요 힐스 데이트 리버시티 현재 가격을 좀 볼까요 근데 최근에 요거를 이제 전세를 맞추셨는데 전세를 얼마 맞추셨냐면 3억 5천에 맞춘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분양가 3억 7천에 한 6천 들어갔으니까 내 돈은 한 8천 들어간 거예요 8천 그 피가 있으니까 6천만 3억 7천 아니 피가 2천 5백이니까 한 5천 5천 정도 들어가셨겠네요 5천 근데 이게 보시면 34평은 아니고 좀 한 단계 작은 거 9사 9사 이거는 좀 너무 오바고 6억대 네 한 6억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억대 6억 5천이 적당한 거 같은데 네 한 그 정도 6억 5천 6억 2천에서 7억 정도 보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뭐라 그랬죠 분양가가 3억 7천 피 얼마 줬다 그랬죠 2천 5배 4억이 산 거예요 4억에 그러면 투자금이 그 아까 얘기했듯이 한 5천 정도 들어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더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전세가가 좀 낮았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들어간 돈이 4억대 샀다 그러면 전세 3억 5천에 맞췄으니까 5천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5천 처음에는 조금 더 들어갔지만 5천이 들어갔는데 지금 수익이 6억 5천으로만 잡아도 2억 5천인 거예요 2억 5천 5천으로 투자해서 처음에는 좀 더 들어갔겠죠 5천 투자해서 2억 5천을 투자를 된 거죠 현재 전세를 깨웠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역을 한번 보시면 지역을 보시면 그냥 섬이에요 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입지가 최고 아니냐 아무래도 뭐 기반시설 있고 이런 게 있는 거 좋지 않냐 저도 그때 콘텐츠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얘기 나왔을 때 이거 입지가 앞뒤 좌우 전후 좌우가 그냥 지금 리잔 리 네 네 항상 리니까 충공 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리 투자하는 데 아니다 리 항상 리란 말이에요 저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여기 갔으니까 너무 이제 좀 관심 많이 하신 거예요 계속 당한거죠 당한거죠 근데 괜찮다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과감하게 매입을 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품성이 좋아서 그래 상품성이 상품성이 어떤 부분들이 세아파트의 낮은 분양가 세아파트의 낮은 분양가와 커뮤니티 조경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낮은 분양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 호재가 뭐냐면 5호선이 바로 앞에 생겨요 5호선이 그러면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오를 거예요 더 더 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6억 5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은 4억이 샀으니까 수익이 얼마나 나냐면 2억 5천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투자금은 거의 회수가 됐다 투자금은 지금 전세를 3억 5천에 맞췄기 때문에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다 이게 포인트에요 전세는 또 오르겠죠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면 투자금은 다 했어야 된다 기다리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요거 1번 1번 그러면 이후에 보세요 여러분도 봤을 때 요거 입지만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식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식으로 봤을 때 여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학원에서 배운 바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원에서 배운 바로는 쉽지 않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큰일 났는데잖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몇백만 원씩 수강료 내면서 배우는 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걔네들이 어디라냐 지방에 갯 붙은 거 옳으냐고요 안 옳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투자금 대비했을 때 2억 5천이면 나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돈은 다 회수했으니까 자 이게 1번 1번이에요 근데 이분은 좋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부동산에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백지 상태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그냥 해 아 뭐 이렇게 토를 달거나 이런 뭐 이렇게 반문하거나 이런 게 없군요 처음에 리버시티만 조금 의아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요 무조건 무조건 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백지 상태로 오시면 저도 상담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알고 오잖아요 뭐 거기는 뭐가 입지가 안 좋고 학교가 안 좋고 학군이 안 좋고 나보다 더 전문가야 아 왔는데 더 또 들어 더 또 들어 그 다음에 제가 2019년도에 뭘 제가 사드렸냐면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보내준 상담 후기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보내주신 상담 후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편한 세상 오피스텔을 분양권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2억이었는데 계약금 포기니까 1억 8천에 산 거예요 2천 싸게? 네 1억 8천에 그리고 전세를 거의 1억 8천에 놨어요 아 무피 무피로 이거 한번 볼까요 미사 이 편한 세상 야 근데 미사까지 가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날 잡았어 이러니 잘 안 하잖아 잘 안 하죠 하도 사람들이 막 그 좀 작은 거 이게 뭐냐면 어떤 거 볼까요 그 2억 4천 이거 이거 30 30 3억 2억 8천도 있고 3억 한 2억 한 6천 정도 보면 될 거 같은데 2억 6천 5천 뭐 그래도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이 얼마를 샀다? 1억 8천에 샀다 아니 오피스텔이 이렇게 오른다고? 맞잖아요 1억 8천 산 거 이거 분양가가 그러니까 분양가는 2억인데 마피로 2천을 샀으니 1억 8천을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면 치득세 감면 되잖아요 치득세 감면 된 거예요 주택 임대 사업자 그때는 4년 자 그럼 1억 8천을 샀는데 지금 2억 6천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건 8천 8천이죠 5피인데 5피인데 스칸세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월세를 받고 있잖아 월세를 스칸세는 근데 거기는 월세 되게 잘 나갈 거 같아요 잘 나오니까 닿잖아요 진짜 거기는 무슨 아파트 같이 해 놔가지고 단지 커뮤니티를 맞아요 근데 여기도 정말 좋은 게 노드뷰 한번 볼까요 이 편에서 이 건물이야 오 생각보다 크네 네 오피스텔 이런 거 사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스칸세처럼 이런 거 이런 거 그니까 거의 뭐 주산복합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망월천이 싹 보여요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이 공원 망월천 여기서 망월천 뷰가 보이는 거예요 연급 뷰가 일로 일로 망월천 뷰가 2천 마피로 샀네 1억 8천 어때요 바로 나가면 되는구나 네네 공원도 있고 전세를 1억 8천에 거의 맞췄네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럼 원금 이상의 회수가 된 거예요 역하고도 지금 5호선에서 가깝고요 그때는 5호선도 없었어요 로드뷰와 옛날 거 혹시 옛날 거 안 나오죠 이 네이버는 카카오로 카카오래요 어쨌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오피스텔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오르잖아요 무필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투자금이 얼마예요 1억 8천에 전세 맞췄으면 거의 안 들어간 거예요 제로 투자금 제로 그다음에 2020년도에 저한테 또 이제 같이 이분은 좋은 게 뭐냐면 어떻게 지금 이따 매년을 매년 매년 꾸준히 꾸준히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18년도에 몰빵 이게 아니고 그렇죠 보면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돈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아 넣다가 전세 넣으면 돈이 또 회수가 돼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본 거예요 지금 네 여기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이거 거짓말 아니고 100%예요 100% 옥정 제가 근데 방수에서 이러는 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최근에 좀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좀 맨날 뭐 이런 것만 짜잘한 것만 하냐 얘기하냐고 너무 짜친다고? 어 짜친다고 물건이? 네 그래서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지금 아니 스타일의 차인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본 게 그 컨설팅이 진짜 잘하는 거는 이런 게 잘하는 적은 돈으로 효율을 내는 게 잘하는 거지 강남아파트 살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아 이런 얘기는 누가 못하냐 그게 컨설팅이냐고 이게 제 생각은 그래 돈 있는 사람들 강남아파트 사서 돈 버는 게 그게 뭐 컨설팅이야? 그냥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얘기 뭐 18억짜리 원룸 오피스텔 사라고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이엔드 그것도 그런 인간도 있고 그러면서 상담요는 더럽게 많이 받고 아니 이것도 얘기하고 제가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지방 수도권 하지 말라고 하는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아 그래요? 오피스텔 하지 말라는 유튜브도 많고 다 개소리에 개소리 계속 헛소리 양주옥, 옥정의 한신, 더유를 제가 청약의 통장이 있으니 넣어보라고 했어요 아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라도 되니까 경쟁률이 아마 3, 4대리였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했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아 근데 3대산 그리고 여기는 미분양도 좀 있었어요 여기는 옥정은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 했어요 심지어 제가 미분양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분양가가 얼마냐면 3억 8천이었어요 그래서 10% 3,800인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10%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나오잖아요 다주택,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김포 하나 있으니까 오피스텔 두 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사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놓은 거고 삼송 습관세는 이제 그 당시에는 분양권이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0% 3,800 넣었단 말이죠 네 완공이 되니까 이게 감정가가 5억이 나와버린 거예요 감정가가 그래서 이분은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세팅할 거예요 분양가보다 높게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0%, 70%만 잡아도 3억 5천이 나와버린 거예요 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억 8천의 분양가인데 3억 5천이 대출 나오고 보증금 또 받죠 3천은 얼마 보증금을 3천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2천인 건 3천 받았겠죠 아마도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긴 하니까 아마 2천에는 3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가네요 제로 처음에 3,800만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그죠? 또 다 뺐어 자 이제 이거 한번 지금 얼마인가 볼게요 4억 5천만 잡자고요 그러면 4억 5천만 4억 7천 계산하기 쉽게 이거 분양가 얼마라고요? 3억 6천? 3억 7천으로 잡으면 얼마예요? 1억 1억 그렇죠?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안 들어갔다 그게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지 그게 포인트지 10억 넣고 1억 버는 거는 좀 조금 아쉬운데 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억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왜 왜 왜 아니 이게 아니 5억이 넘었는데 이게 이상하네 뭐가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만만치 않다 그죠? 야 양주도 오르네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 뭐 1억 뭐 별거 아니죠 했잖아요 돈이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요 내 돈이 안 들어갔는데 뭐 은상관냐고 그리고 전세 한번 볼게요 전세 37구가 7구가 3억 5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3,4는 없어요 전세가 3억 5천 그러면 아까 분양가 3억 7천이라고 했죠 3억 7천은 무조건 넘는 거죠 그치 그럼 내 돈 100% 해소 100% 해소지 오르든 안 오르든 뭐가 중요하냐고 안 그래요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여기는 7호선 연장이 될 거예요 목정으로 그때까지 기다리면 더 오른다는 거예요 더 7호선이 어쨌든 그러면 아이 그래 뭐 반보 양보해서 뭐 1억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만 따져봐도 얼마야 1억 1억에 그 아까 그 김포 2억 5천에 이거 지금 다 갖고 계세요? 지금 갖고 있어요 우와 그것도 얘기할게요 제가 우와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럼 이것만 따져도 지금 얼마냐면 4억 3천이요 4억 3천 원 수익이 지금 이거 대충 따져도 그렇잖아요 1억만 잡아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또 왔는데 근데 이게 왜 자꾸 투자가 됐냐면 돈을 다 회수하니까 그러네 회수하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럼 지금 20년도 네 이 양주옥정하고 네 검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해줄게요 네 이것도 얘기해줄게요 근데 이제 또 돈이 좀 남으니까 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를 하셨나 보네요 이때 매도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신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사람 한 번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있었어요 이게 이분이 결혼 안 하셨고 네 자매예요 자매 자매고 그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동생이 있잖아 동생 근데 가만 보니까 노부모 특별 공급이 되는 거야 아 대신에 무주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대 분리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그분은 세대 분리했고요 동생이 아버지를 해서 노부모 특별 공급을 해서 어디에 당첨이 됐냐면 인천 거만 UR 프루지올에 노부모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아 이것도 짜주신 거예요 큰 평수 네 큰 평수 당첨이 된 거야 제가 그렇게 하라고 세대 분리해서 그래서 이게 이게 왜냐면 분양가가 어 검노프 괜찮아요 6억 8천 검노프 괜찮지 네 분양가 6억 8천 그러니까 10% 근데 이게 돈이 어디서 났냐 아까 돈이 얼마 없었잖아요 처음에 1억 3천 4천 밖에 없었잖아요 다 회수가 되니까 계속하는 거죠 어 그럼 6천 8백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동생 동생도 좀 돈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6천 8백을 밀어둘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당첨이 됐던 거죠 자 이제 볼게요 이게 얼마냐 얼마냐 이제 지금 시사 볼게요 범한 연도의 프리즐시티 8억 5천에서 9억 8억 5천 그냥 8억 5천 잡자고요 10억은 뭐예요? 그것도 그냥 호가죠 호가 호가 그러니까 9억이요 9억 자존심 자존심 그러니까 이거 9억으로 잡아야 돼요 9억 9억 5천 9억 이거 이거예요 지금 오 맞네요 나 이런 거 보는 거 좋아 사진 보는 거 좋아 네 사진 멋집니다 근데 여기는 워낙 이런 조경이 나오는 효진이잖아요 제가 광고도 찍고 진짜 감탄을 했던 곳입니다 9억으로 잡자고요 9억으로 진짜 진짜 멋있어 여기 진짜 멋있어 9억 5천 왜 자꾸 아니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맞아 맞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도 봤을 때 입지 아무것도 없어 사실 여기도 그렇죠 주변은 상품성이 있잖아 상품성이 상품성이 있고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였고 그런데 오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회심이 뭐냐면 그럼 이것도 6억 8천에 만약에 아 내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취득세까지 아마 그랬던 거고 아마 6억 분양가 한 6억 되었을 거예요 6억 때 어쨌든 그냥 3억 오른 거예요 이것도 3억 3억 올랐다고요 근데 루알파크 프로젝트 시티 기회가 여기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때 한창 그 미분양 그 뭐야 마이너스 피스 때 있었어요 입주할 때 네 그때 샀어도 되는 거예요 옥정도 입주할 때 흔들렸어요 그때 샀어도 됐어요 사실 근데 여기 진짜 전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몇 번을 갔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광고 때문에 사전 미팅도 하고 뭐 촬영 때문에 또 가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몇 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입지가 좀 딱 갔을 때 보면 애매하죠 조금 하아 하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죠 네 긴가민가 딱 그거요 긴가민가 딱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긴가민가하니까 그렇잖아요 긴가민가하잖아요 사람들 섣불리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후랭이는 돈을 못 번 거야 민가했거든 그렇지 긴가했어야 되는데 민가했거든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그냥 믿은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리 아니에요 사실 회원분들이 근데 잠깐만 전세봐요 전세 아까 분양가 제가 얼마나 했어요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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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6억 다 분양가만큼 올라온 거예요 다 5억 5천이 맞는 거 같은데요 뭐가 전세는 전세? 아니 5억 그래서 5천 그래서 5천 물어보도 되는데 뭐 어쨌든 그게 포인트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걸 제가 또 말씀드리기 여러분 깜짝 놀리지 마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얼마예요 자 진포 2억 5천 오피스텔 8천 이거 3억 3억 잡으면 5억 5천에 6억 3천에 뭐 7억 3천 한 7 8억 8억 되는 거예요 8억 좀 반올림해서 팔아야 네 돈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할게요 근데 이분 투자금 얼마 1억 3천 네 근데 그거 다 썼어요? 1억 3천? 다 안 쓴 거 같은데 다 안 썼죠 다 안 쓰고 다 회수하는 다 돈은 다 회수 다 회수 그것도 안 썼을 거 아마 대산을 내가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 소액으로 한 거란 얘기죠 쉽게 맞춰서 자 근데 보자고요 이제 힐스테이트 스카스 오피셀은 업무용이니까 주택수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미사 이편안시티 오피셀은 분양권인데 이거는 주택 임대사자 났기 때문에 주택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매도 그러면 지금 아까 8천 정도 수익이 났다고 했잖아요 양도세 얼마나 할까요? 한 2천 나아요 주택수 줄이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오피스테부터 자 그러면 그래서 김포를 일단 먼저 팔 거예요 왜? 김포와 옥전, 한신, 더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포를 먼저 팔아요 그러면 비가세 돼야 안 돼요? 비가세요 그리고 옥전, 한신, 더유 팔면 비가세요 비가세 그러면 이거 미사 오피스텔 팔면 세금 2천 내고 삼성 오피스텔 팔면 세금 좀 내는 거니까 8억의 수익인데 세금은 2천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미쳤죠 진짜 미쳤다 미쳤지 그리고 대출이자 내왔네요 대출이자 하나도 없어 그냥 굴린 거예요 그냥 그러네요 그렇잖아 대출이자 낼 게 뭐 있어 그러면 아까 봐봐요 1억 5천으로 서울에 영끌에서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서울에 9억짜리 사서 지금 10억 13억 됐다고 좋아할 거냐고 좋아할 거냐고 아니면 아 그리고 하나 더 인천 검양 루알파크 브루저는 세대분리 했잖아요 비가세 아니에요 비가세 비가세죠 비가세 다 비가세 다 비가세 다 비가세 이런 것까지 설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솔직히 이렇게 하면 코인보다 훨씬 나요 이 방식이었으면 코인보다 훨씬 나요 그렇죠 저는 세금 걱정을 좀 했었는데 뒤에서 다 털릴까봐 하나도 안 내잖아요 2천 내잖아요 이거 와 이거 방송 진짜 보고 코인으로 8억을 어떻게 만들어 이 기간에 그러니까 나 오늘 완전 날 잡았죠 오늘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죠 근데 이 전략을 어떻게 이렇게 이 뒤에까지 어떻게 짜신 거예요 이거를? 지디니까 나 진짜 물어보면 어떡해 진짜 아니 근데 되게 되게 잘 하신 게 뭐냐면 막 몰아쳐서 매수하거나 몰아쳐서 매도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좀 빌드업을 해나갔다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비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다 만들어 놓고 다 계획한 거예요 다 그게 6년 만에 이제 만회를 해서 이분을 싹 정리하면은 한 10억 12억 될 거예요 자산이 멋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도 되고 아니면 또 그때 내서 일시적일세 2주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동생이랑 나눠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때 돼서 이제 저랑 의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번 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월급으로 또 모은 돈도 이자를 안 냈으니까 또 인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합치게 되면 그렇죠 또 이제 또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CD가 10배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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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저랑 지금 2년에 몇 년 6년 차예요 와 2018년도 어제도 제가 통화했거든요 이번 전세 3억 5천에 김포 맞춘다고 통화했는데 제가 농담을 들었어요 저한테 진짜 잘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당연하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밥도 많이 사주시고 잘하시고 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2018년도만 하더라도 제가 연예비를 얼마를 받았냐면 백만 원 받았어요 백만 원 1년에 아 진짜요? 1년에 백만 원 지금은 좀 올랐어요 여러분 백만 원 그러면 제가 5년 6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채 안 됐으니까 5년 동안 백만 원씩 몇 번 받았어요 다섯 번 네 500만 원 500만 원 받았다고요 100만 원씩 1년에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해드렸다고요 멋있는데 갑자기? 그니까 오늘 제가 촬영을 정말 수십 번 했지만 오늘이 제일 멋있는 거죠 네네 이런 얘기 안 했다고 해요 여지껏 그냥 블로그를 올리고 대충 올리는 거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지 본인 방송에서 내 입으로 내 입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어떤 분들은 컨설팅에서 뭐 컨설팅비가 500만 원이고 또 거래하면 또 1%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만약에 저한테 중개가 되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받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근데 그분은 이러고 근데 그런 분들은 막 20억짜리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한참 최고점일 때도 아파트 왜냐면 물건 가액이 커져야 수수료가 커지니까 크니까 그럼 1%면 얼마야? 2000, 2000 한 거 근데 그런 게 올랐냐 다 떨어졌잖아 2023 그 영끌에서 사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유튜브 버젓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500 받았다고요 100만 원씩 5번 이렇게 하는데도 그리고 진짜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웃긴 거 이게 자본이 부족한 저에게 아파트 매수를 하면서 100% 제 자본으로만 매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대출이 주는 부담감은 있지만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대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익을 내려고 했고 대출이자는 월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이런 것 자체가 마인드셋이 안 돼 있었죠 그렇죠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대표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무례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다시 회수되고 안 하고 시차를 나눠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무엇이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대출은 본인이 알아보셔야 되니까 이런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본인도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 해줘요 그럼요 그렇죠 철저히 작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부동산 투자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준비 계획 등 필요 자본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은 엄청 준비도 잘 하셨네 본인이 제가 알려준 대로 또 공부하시고 본인도 그리고 무엇보다 6년간 꾸준히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재택 방법 외에 부수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청약 방법 세법 대출 방법 살 때 소요되는 세금 임대사업자 등 그동안 관심이 없거나 몰랐던 경제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지식과 상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님과 상담 후 제시해 주신 부동산 투자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부동산 재택 방법을 단순히 매매만을 통해서 갭 투자하는 재택을 하거나 누군가는 인기 있는 청약을 신청하면서 운해 맡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새 강남 청약하는 그렇죠 아이파크다든지 갭퍼 뭐 이런 거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점자도 몇 명 나오고 그랬다면서요 그동안 투자한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매도하는 방법을 대표님과 상의하면서 1차 정리를 한 번 이게 언제 쓰신 글이에요? 이게 한 서너 달 되는 거예요 서너 달 한 번 정리를 할 때가 정리해야죠 비가 재니까 하나씩 일단 오피스텔 먼저 추후 매도한 결과 나오면 세 번째 후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대표님이 부동산 외에 펀드 상품 추천 및 활용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조언 등 제가 궁금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에 문의드리면 늘 적절한 솔루션을 주십니다 대표님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실제 소원한테 보내주신 건데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펀드라든가 또 이분이 뭐 잘못된 보험에 가입하셨길래 제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조언도 드리고 해결도 해드리고 저는 그 연예원이 거의 실시간으로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 계속 전화 올 때 많잖아요 전화 오고 카톡 올 때 그때마다 제가 또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제가 기존 회원들 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금액이 좀 올랐잖아요 상담 연예비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담이 많아지니까 올렸는데 처음에 하신 분들은 제가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냥 그대로 100만원 그대로 계속 계속 근데 이제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또 이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뭐 개인 자유이니까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더 이상 좀 할 게 없으면 또 나갈 수 있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옳은 가격으로 다시 받는 거고 저도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제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도 선택권이 있는 거죠 거부 거부 그럼요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서로가 왜냐면 인지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좋게 좋은 거고 뭐 제가 뭐 도와드리기 싫은 사람한테까지 도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네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 이게 무조건 서울만 사야 된다 뭐 왜 이렇게 짜치는 거 하냐 이런 말 하면 이거 얘기하고 이거 듣고 한번 얘기하시라는 거죠 지금 아 그럼 이 영상을 공유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근데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2018년도 2020년 4년까지 이렇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회원들을 저도 했다고 제 것도 제 거 제 나름대로 포트포리오 스카선도 그렇고 양족종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네 네 김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천도 있고 네 진천도 있고 지금 진천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돈이 안 들어가요 투자가 최고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시면 없으실수록 돈 많은 사람이야 강남아파트를 하는 거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강남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불려 나가는 것이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진짜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를 똑같이 적용하시네요 그렇죠 약간만 다른 거예요 약간만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가성비 투자해라 너무 막 때려박지 말라 영끌하지 말라 그렇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면 근데 왜 조회수가 안 나올까요? 나도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진짜 저도 유튜브 항상 보면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20만 30만이에요 맨날 틀리면서도 몇 년 만에 몇십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있어요 저처럼 없죠 없잖아요 사례 얘기해 보라고 하면 사례를 구체적으로 합당한 사례를 얘기하라고 그냥 뭐 100억 자산가 200억 자산가 그럼 어떻게 벌었는데 그럼 얘기해 주라고 없잖아요 그리고 뭐 맨날 콘서팅에서 고가 아파트만 사야 돼서 하이엔드 오피셀 그래서 무조건 입지가 최고래서 강남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셀을 26억 주고 사게 하는 게 그게 맞는 방법이냐고 어질어질하다 그러니까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이렇게 소액으로도 상품성 있는 데는 입지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왜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1억 3천이 있는 사람도 있고 3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달리 보여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한 6년 정도 봤는데 처음이에요? 제일 멋있는데 한 방에 정리하면 한 8억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7억 8억 정도의 수익이 낫고 세금은 한 2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 3천 2, 3천 정도 나올 것 같은 상황에 테크트리가 이렇게 탄 거예요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탄 겁니다 이거 그대로 캐치해서 한번 가격 한번 그때랑 다 비유해 보세요 그러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우리가 해드렸잖아요 야 무주택자한테 오피스텔 분야권을 추천했는데 이걸 거부하지 않았어 이때부터죠 왜냐면 돈이 소액이니까 거의 김포랑 동시에 했던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거부감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일단 여기서 했어 그렇지 그 다음에 김포 김포야 뭐 노원 이때 막 노도강을 외치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김포가 튀어나와 이 양반이 할 법 했는데 그렇죠 했어 또 그래서 이때 한 3분 한 10% 20%는 그냥 떨어져 나가 아 김포니까 떨어져 나가냐 아 그럴 법도 해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검왕 로얄 파크푸르지오 약간 마이너스피 나갈 때 또 그냥 손해보고 팔고 나가 했는데 팔고 그냥 서울 사겠다고 이 테크트리 안하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아 아 그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 자기 성향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판단이 또 있으니까 야 김포 다음에 그러면 어디 마곡이라도 하나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사 오피스텔이 들어와 그렇죠 마이너스피로 그 다음에 어 강동 그러면 뭐 하나 그라시움 이런 거 하나 해주나 했더니 양조 옥정을 가 응 그 다음에 갑자기 거만들아 파크푸르지오 어 인천을 가 야 근데 이거를 다 수용했어요 다 오케이 아 이거 수용한 이분이 대단한데 어 어 이거 쉽지 않은 아니 근데 많아요 쉽지 않은데 이거 받아들이기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많아요 사실 많아요 많아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사타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김포도 좀 지지부진한 시간이 있었고 양주 옥정 한신 더유도 약간 입주장 때 잠깐 흔들릴 때 있었어요 인천 거만도 약간 입주장 때 흔들릴 때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전화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음 불안하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사실 부동산이 그 다음에 이렇게 저평가된 부동산을 갖고 보유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그 좋은 시기가 오거든요 이분처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못 견디거나 불안해서 매도하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힘들다 힘들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상담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플랜 짜주고 또 계속 이제 조언해주고 어드바이스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왜냐면은 그 뭐 이게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계속 안 그래도 지금 올 때 지금 고객이랑 또 상담에서 또 그것도 문제도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것도 또 막 전화 받으면 정신없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런 거 저도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없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죠 항상 이런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대기업 같은 데서 배우고 오셨던 거 얘기하면은 안 먹혀 안 먹혀 걔네가 세뇌된 게 그건데 갭투자 입지 좋은데 갭투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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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따랑 완전히 다르거든 다르잖아요 아무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말을 안 듣더라고요 어설프게 그냥 차라리 그냥 배치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훨씬 성과가 더 좋았어요 뭐 어떤 투자가 됐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내가 일을 하든 어떤 직장에 가든 그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훈련이도 만나서 해도 좀 나줬잖아 인생이 좀 더 조금 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성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좀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죠 성격적으로 좀 많이 배웠죠 와 저렇게야 인기가 많구나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내가 뭐 둥글둥글하게? 이런 거예요? 뭐 이래야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측면을 좀 많이 배웠죠 정성을 다 넣으면 진심으로 다 넣으면 진심으로 아 이래야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남자들도 좋아요 남자들도 누가 모릅니다? 여자들이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자들이 특히 좋아하더라 아니 아니 그렇지 않고 여자들이 좋아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제 영상 모니터링 품평을 받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제 자세나 뭐 제스처나 이런 걸 이제 품평을 받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스트에 대한 평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현철 소장님하고 최진근 대표님하고 여자한테 인기가 많을 거다 아 정확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시 우리 엄마는 정확해 부동산을 이제 근데 이분은 또 운도 좋았고 또 시계도 좀 맞았죠 사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닌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누차할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04년도부터 2024년까지 정말 매년 이런 기회들을 발굴을 했던 거예요 사실 돈을 벌고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게 가장 뭐냐면 뭐 지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물건 발굴하는 게 최고예요 좋은 물건 발굴 괜찮아요 뭐가 필요해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좋은 물건 발굴 못해서 수익이 안 남으면 그만인데 근데 좋은 물건 발굴하는 거는 날카로운 감각인 거지 이거를 공부해서 배우기에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봐요 현재 분위기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이제 많이 떨어지고 이게 그런 금매물들은 여전히 좀 잡을만 할 것 같고 저는 내년 상반기를 조금 기점으로 조금씩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니고 조금씩 그러니까 추석 전에 발표 나오고 나서는 정말 한동안 안 움직였다가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회원들 물건들이 하나씩 팔리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저는 이제 지표거든요 하나에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갖고 있는 물건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해서 조금씩 그래도 움직이는구나 근데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기존의 고가 시장보다는 좀 중저가 9억 이하로 그 기사에도 놨듯이 9억 이하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만약 실거주하고 좀 선진입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좀 준비해 발품을 팔아서 좋은 물건을 좀 잡으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지금은 오히려 서울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창 고점일 때는 서울 하는 건 좀 리스크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서울도 한번 눈 좀 많이 떨어진 거는 그래도 잡을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업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데 상업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잘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이제 투자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중독인 것 같아요 뭔가 멈춰 있고 정지되어 있는 것 같던데 수면 아래에서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딱 그 표현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되고 있는 맞아요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가자 이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가자 이럴 때는 또 먹을 게 없더라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이거 했을 때도 한창 약간 좀 약간 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김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옥정도 좀 안 좋았을 때 청양의 열기가 뭐 그다지 높지 않았을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도 그때 이제 그때 이제 그때 한창 강동구에도 입주물량 많고 그쪽에 입주물량 많아서 마피로 2천으로 막 던질 때였거든요 가끔 포기로 그러니까 그럴 때 기회를 잡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그 그 김포도 거만 노아이프루즈 시티도 사실은 그 입주물량 때 이렇게 떨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가 사실 더 기회했던 거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조건 서울만이 정답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갖고 있는 자금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세울 수 있다 당연히 돈이 많으면 강남 사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짤지 요 제가 포트폴리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를 참고 삼아서 잘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서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는 거야 서울인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영상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면 그렇죠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하나 더 말씀드린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재건축 총회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엄청 큰 총회죠 네 총회 갔다 왔는데 세 명이 이번에 제명이 된 거예요 조합원에서 비대위에 항상 반대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분 스피치 발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야유하고 이런데도 너무 뻔뻔하게 막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막 다 야유하고 하는데도 조합원들이 그래서 막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니까 속는 사람도 있겠구나 속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잠깐 와 저렇게 확신이 차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진짜 뻔뻔하다 그 사람들이 그 그렇게 막 야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명 당했어요 10분 근데 자기들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80%의 찬송률로 제명 됐는데 70-80% 찬송률로 제명 됐는데 옳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그래서 유튜브들도 저렇게 확신에 차서 그 사기꾼 같은 놈들이 확신이 차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는 거구나 자기도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확신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진짜 고수나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 안 한다 항상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이었잖아요 오늘은 조금 강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있는 그대로 팩트를 갖고 강하게 얘기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옥석을 좀 가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강의 굳이 여러 개 볼 것도 없고요 프레임TV만 봐도 충분하시다 괜히 강의로 뭐 500만원, 600만원씩 그렇게 낼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망호수님 거 하고 이건녹 대표님 거 그 정도는 이제 하고 5,600은 아니잖아요